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며 나는 한순간도 못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내가 사는 건 아니고 그 수도 내 안에 사실이 이제 주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며 예수님의 지혜가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 수도 내 안에 사실이 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실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이게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 수도 내 안에 사실이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오직 나는 오직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아멘 예수님 나의 구원 나의 주님 오직 한 분만을 바라는 이 시간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잊을 수 없네 어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 아니니 아멘 이결로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록 거짓과 속임수록 가득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거북거리고 있네 공중의 원세 자부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네 주 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이들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가 그래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것에 불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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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양